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콘텐츠를 망신 것 같은데 빨리 저러면서 나와요. 죄송합니다. 사죄예요, 사죄. 사죄면서 나와요. 깜짝이지 않아요? 아, 저거 좀. 깜짝이야. 어, 이제는 좀.. 어, 흉근해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은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턱턱이 3명을 데리고 턱어터를 하게 됐는데요. 빡빡이 아저씨야. 자, 다음 단은 20초 운동하고 10초 쉬고 총 8개 운동을 4분 동안 진행을 하는 거예요. 4분 동안 운동을 하고 정확하게 30초 또는 1분 그 사이를 쉰 다음에 총 3세트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 특별히, 특별히 혁준님은 1세트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작을 쭈르륵 훑어드릴 거고 혁준님을 위한 모디파이를 알려드릴 텐데 그 동작은 초급자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 준비됐어요? 네. 됐죠? 자, 1번 오버헤드 스컷이에요. 오버헤드는 자, 정신 차리고 자, 버금이들과 공버금 딱버금 버금이요? 왜 버금이라고? 으뜸 버금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알았어요? 아니, 아니 저는 동생분이... 자, 갈게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버헤드부터 갈게요. 네. 정면보고 하겠습니다. 네. 시작! 시작! 둘! 협조님, 팔 위로 되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앞으로 들어도 돼요? 네. 잘하고 있어요. 팔이 최대한 내려가지 않게 귀 옆에 유지될 수 있도록 자, 10초 쉬고 바로 버피 테스트 갈게요. 10초가 되게 짧은 거 알죠? 버피 테스트, 우린 빠르게 갈게요. 자, 준비 시작! 보내고 자, 이럴. 어떻게? 계란을 점프를 하겠네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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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구독자. 야호! 사과해야 되잖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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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안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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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푸쉬업 갈게요. 푸쉬업, 컴온! 컴온! 자, 조긋 되면은 무릎 대고 하면 됩니다. 준비! 시! 자, 천천히 해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다리 도축을 해볼래요? 넷! 후! 훨씬 힘들어요.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다 왔어요. 끝! 안 끝났어. 일어납니다. 와, 열 개 많네 진짜. 아까 괜찮다고 한 거. 아, 이렇게 힘들다. 펀치기랑 백워드. 시작! 같은 쪽 팔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셋! 일곱! 왼쪽으로 턴할게요. 하나! 여러분 미안해. 둘! 다섯! 여섯!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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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여섯! 여섯! 아홉! 열! 다리 덮었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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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엎드려요. 엎드려요. 자, 슈퍼맨 툴. 퍽퓨님은 슈퍼맨만. 계란 씨. 양자 버리래요. 자, 다음 세트부터는 자리를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자리를 위해 바꿔가지고. 목자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운동하시면 심심할까요? 이대로 이따가 마운드 클라이머로 한 번은 일어날 거예요. 겨드랑이 옆에 손 대고 일어나요. 시작. 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다섯, 아홉, 열. 자, 반바닥 톤이 나지 않게. 뛰어주세요. 자, 다 왔어요. 자, 20초니까. 승상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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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랭크 할게요. 자, 플랭크. 20초만이나. 팔꿈치 예고, 내고. 갑니다. 혁진이가 플랭크 가르치서 올게. 진짜요? 혁진이 하고 있어요? 혁진이 엉덩이 조금만 내려주세요. 혁진이 엉덩이 조금만 내려주세요. 승상삭니다. 엉덩이 조금만 내려주세요. 엉덩이. 좋아. 자, 일부 조심. 자, 또 개그영상된다. 또 개그영상된다. 집중해서 합시다. 우리 2세트는 좀 진작이다. 아니, 저희가 끝났습니다. 이제 반갑잡니다. 나한테. 자, 혁진이 여기서 놀고 있어요? 질고 있습니다. 질고 있습니다. 네. 몇 세트 하나요? 2세트 더 할게요. 40초만 더 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바퀴 테스트 여기서 할 거예요. 10초 동안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로 가야지. 저 트래비에 일로 오라는데. 내가 안 치고 들어갔는데 또. 또 내 안 치고 들어갔는데 또. 자, 1분 내면 알려줘요. 1분 내면 알려줘요. 1분 했나요? 못 됐네 진짜. 자, 오버헤드부터 갈게요. 파이팅! 왼쪽 해줘요. 예, 파이팅! 준비하러 갈게요. 두루룩! 왼쪽! 두루룩! 두루룩! 파이팅! 두루룩! 오케이. 오버헤드부터 미안해요. 오버헤드. 이제 숨 좀 돌아왔어요? 네. 30만 더 쉬죠? 네, 준비. 준비. 일어내만큼 올라오면. 3. 2. 1. 땡! 컴온! 기관하시면. 20초씩. 8개 동작 진행할게요. 이제 어떤 오버헤드 스쿼트. 발목 가동성과. 네. 강배든 길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어 잡는 건 당연히 물론이고요. 네! 어디 가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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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니다. 범비 테스트. 네. 내 뒤에 있어. 시작! 이번엔 좀 카이룩무 하듯이. 아, 공육진 좀 웃기네. 끝났어요. 자, 사이룩. 벤 여기, 벤 여기. 저를 심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지러울 거. 표시할 겁니다. 준비! 시작! 그만! 자, 왼쪽으로 선합니다. 자, 숄더 플러스. 힌치 준비. 벤. 괜찮아? 시작! 오른팔 오른팔. 왼팔 왼다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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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엉덩이 움직이지 말아봐요. 하나. 둘. 골반 보자. 셋. 넷. 다섯. 땡. 체인지. 자, 다음은 바닥에 누워주세요. 누워요. 네. 누워요. 지금도 누워서 부끄러운 것만 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계란 앞에서 몸은 안 보입니까? 빨리 가세요. 배는 아주 좋아요. 서울에는 다른 배가 달려있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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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계란 고개도 들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자, 이 체인지. 마지막. 마운틴 클라이머랑. 잘 들어가요. 어? 거기 아니야? 내가 해야 돼요? 거기. 시. 마운틴 클라이머랑. 잘 들어가요. 빨리. 정확하게 해요. 살이 제일 예쁘답니다. 괜찮아요? 으하. 으하. 너무 아파. 자. 잠깐씩 꼭 플랭크. 네. 김계란 거기 하고 싶으면 거기에요. 내가 자리를 바꾸자고 괜히 했어. 플랭크 갑니다. 시. 자. 플랭크 할 게 제일 중요해. 사람들은. 오. 배 능력을 하는 거예요? 아직 체력이 남았어? 2세트 더 할게요. 역시. 3, 2, 1. 네 쉬쉬. 1분 휴식. 형준이 괜찮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너무 늦네요. 2세트 더? 1세트 더? 1세트 더? 10밖에 안 볼까요? 1세트 더? 근데 이러면 우리 버금이들 놀래. 오오오오. 구독 취소. 내가 원하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구독 취소해. 자 자리 체인지 안하고 갈게요. 구독 취소해. 자 들어갑시다 여러분. 와 쌓꽃이. 쌓꽃이. 다리 안 움직여요 이제. 자세 속도로 해요. 들어가. 들어가 안 되는데. 오후에도 스컷 준비. 1분 아쉽습니다 아직. 1분 지났습니다. 참 대 한 수호의. 안태! 사명을 끼고. 빠밤빵 어. 오늘도 울려가는. 유. 3. 2. 2. 1. 고. 자. 2. 2. 1. 고. 계란 님은 연습을 안해요. 빈끈해. 계란 님은 세 번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협찬식 되게 더 힘들어요. 계란기 팬티 보여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퓨어요. 맨날 너무 많이 보여. 맨날 너무 많이 보여. 맨날 더 보여요? 네. 자, 쿠션 갈게요. 준비 시작! 어? 벤차장 안 점장이다. 벤차장 안 점장 날이 있어요? 그때면 제대로 안 해요. 안 이상해요. 안 하래요. 혹시 여기 파란 마스크 있으시면 이제 입 좀 꼬여주세요. 빨간 마스크도 괜찮고요. 준비! 거울 보고 시작! 뭐하는 건데? 뭐하는 건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핑계를 잡고 반대쪽으로 해요. 하나, 둘. 둘, 같은 쪽 파야 다리. 하나, 둘, 둘, 셋, 넷. 세, 넷. 제대 키트는 퀸지가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제대 키트는 짐으로 밀어야 된다. 발발하고. 넷. 키트. 오른쪽.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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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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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요. 크리스 크로스에요. 크리스 크로스. 3. 2. 1. 네. 퀸表示 같이해요. 진겨라. 진겨라. 와 죽겠다. 여기 자리가 더 좋아. 못 터질 것 같아. 아. 슈퍼 밴 볼을 할께요. 엎드려. 엎드려. 펜 엎드려. 자 갑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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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손 터치. 손 터치. 손 터치. 손 터치. 손 터치.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마이콜. 3개만 더. 됐다, 조금 치고, 이대로 있어요. 자 클럽으로 갑니다. 달리기 전속효과 위기. 3, 2, 1, 빼!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요, 둘째?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1번마, 1번마, 2번마, 3번마, 1번마, 1번마, 3번마. 1번마, 1번마, 1번마. 자 마지막은 플렉크에요. 플렉크. 플렉크 30초 갈거에요. 20초, 20초. 너무 맛있게 돼요. 30초 됐을때 20초라고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플렉크 해봐. 아까 했잖아요. 아니요, 사이팅. 아, 알겠습니다. 제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잖아, 이제. 15초밖에 안 남았다고. 엉덩이 내리고. 쉬지 말라고. 아니, 무서웠지요. 너 얼마나 서른. 장난하려고 하는게 아니야. 장난이 아니라 지금. 아, 끝났어요? 아, 끝났구나. 구독! 좋아요! 심은팀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버금이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빡빡이 아저씨야.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자, 그럼 오늘도 콘텐츠를 151일 했지. 보여줘요. 빡빡이 화면으로 가서 보여주면. 증기기간 차네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콘텐츠를 망친 것 같은데. 빨리 전하면서 나가요. 죄송합니다.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에서 나가요. 혁철씨 아냐? 아, 저요? 빨리해요. 네. 오, 이제는 좀. 아, 충고네 좀. 기고 없다. 기고 없다. 기고 없다. 아우. 아우. 버금이들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하 tune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